제18회 가요팡팡 안산 문톡TV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대를 꾸며줄 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는 가수죠 김지민의 니가 참 좋다 정해 듣겠습니다 친구야 난 니가 참 좋다 좋아 좋아 먼저라도 니가 참 좋다 좋아 좋아 슬플 때나 기쁠 때라도 항상 내 손 잡아주는 니가 좋다 세상이 힘들거라도 인생살이가 괴롭더라도 사랑 하나로 살아가자 믿음 하나로 살아가자 참 좋다 참 좋다 참 참 참 참 참 좋다 친구야 난 니가 참 좋다 좋아 좋아 먼저라도 니가 참 좋다 좋아 좋아 슬플 때나 기쁠 때라도 항상 내 손 잡아주는 니가 좋다 세상이 힘들더라도 세상이 힘들더라도 인생살이가 괴롭더라도 살았습니다 사랑 하나로 살아가자 사랑 하나 accuse 찾으실 때로 respectATION Signific 친구야 난 다 참 참 참 좋다